이제 135페이지부터 가보죠. 2월 과세에 나왔네요. 2월 과세라고 나오면 먼저 이 흐름을 얼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2월 과세라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상대방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물건을 증여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나 나의 직계 좀비 속이었을 때는 이 증여한 자체를 정부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인정을 해가지고 2월이라는 용어는 앞에 사람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해서 의리 병에게 팔았다고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계산하랬냐인가요? 넘긴 사람에게 계산하랬냐인가요? 누구에게? 받은 사람에게. 받은 사람에게 네가 넘겨 받아서 네가 계산하되 대신 을 너 물건으로 계산해라. 갑의 물건으로 계산해라. 갑의 물건. 갑의 물건을 받아서 네가 팔았으니까 갑의 물건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라.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럼 2월 과세를 적용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 누구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증여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며 10년 안에 팔면 이걸 적용하는데 단,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였지만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였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이혼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되어버렸네. 그럼 지금 양도 시점에서는 배우자란 이야기인가 남남이란 이야기인가? 남남이란 이야기예요. 이혼해가지고 남남인 상태에서 양도했더라도 10년 안에 이혼하고 팔았을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나에게 넘겼던 분의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넘겼던 사람. 그렇죠? 이혼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됐더라도 혼인관계가 소멸됐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란 이야기인가? 증여한 사람의 가격으로 하란 이야기인가? 증여한 사람의 가격으로 계산해라. 그런데 대신에 지금 배우자가 없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는데 양도 시점에 상대 배우자가 이미 사망을 해버렸다. 상대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망하신 분의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내가 증여받았을 때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증여받았을 때. 이미 죽어버리면 이거 2월 과세 적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월 과세가 너무 배우자한테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상대방 가만히 조용히 너 뭐 좀 해주라. 너 죽어주라. 그래야 내가 세금 적게 낼 테니까 네가 죽어라. 네가 증여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 된다. 세금 줄이려면 뭐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죽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데 이 너무한 것을 과거에 지금부터 한 2, 30년 전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봤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결혼 반댈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해야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죽어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돼도 2월간세에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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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2월간세에 적용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대신에 시험은 여기까지는 이미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것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을 시험에 내면 거의 문제를 풀어낼 재간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을 시험에 내버리면 시험 문제 풀 재간이 없어요. 2월 과세에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딱 네 가지로 압축이 돼요.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분양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의 분양권을 내가 증여받아서 배우자의 분양권을 내가 증여받아서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적용한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나 시설물, 이용권이나 분양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 물건으로 시험에 내버리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물건의 종류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낼 때도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또 이상한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2월 과세 배제로 가보죠. 어떤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면 혼인관계가 소멸이 됐는데 어떻게 소멸되면 2월 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하나는 찾았어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한 피 넘김 나오네요. 제가 증여를 받고 나서 이게 수용이 됐네? 내가 팔고 싶어서 팔았는가? 정부가 가져가 버렸는가? 정부가 가져간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 정부가 아니, 내가 너한테 팔고 싶은 생각 없다고 내가 증여받고 나서 지금 10년 안에 팔면 나 세금 많이 나오니까 안 판다고 아니,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국가한테 넘기라고 수용 넘기라고 못 넘긴다고요. 공사하려면 10년 뒤에 와서 이야기하시라고요. 나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나 못 판다고 안 준다고 버티니까 정부는 알았다고 그러면 10년 그냥 없이 그냥 해줄게 그리고 수용당했을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납득이 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2월 과세를 적용을 했더니 분명히 내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2월 과세를 적용해라 그랬는가? 10년 안에. 자, 정부가 시킨 대로 했어. 자, 정부가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비과세 돼버리네? 2월 과세를 적용 안 했더니 세금이 나오네? 어, 그래. 2월 과세를 적용해. 알았어. 2월 한다고 그랬어요. 2월 과세 적용하니까 비과세고 적용 안 하면 세금이 나와버리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 하는 게. 그럼 규정상 2월 과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도 정부는 이런 경우는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게 했습니다. 아니,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2월 과세 적용해서 세금 안 나오니까 2월 과세 적용 안 해가지고 세금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거예요.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비과세가 돼버리네? 그러면 비과세가 되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2월 과세 적용 안 하고 세금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세금이 2월 과세 적용 안 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와버리네.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세금이 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런데 2월 과세 적용 안 했더니 세금이 무려 5천 나오네. 그러면 천만 원만 가져가겠는가? 5천 가져갈라 하겠는가? 5천. 그래서 이런 경우도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세금이 적게 나오면 안 한다겠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안 한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2월 과세라는 걸 어떻게든지 세금을 적게 가져갈 생각인가? 많이 가져갈 생각인가? 그렇죠. 많이 가져가려고 만든 규정이 2월 과세예요. 그것만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이제 다시 종합정리하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면 무조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넘긴 걸 정부가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그러면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본다. 갑이 병에게 팔았다고 본다. 을이. 인정했으니까 을이 병에게 판 걸로 보고 납세의무는 을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갑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을에게. 을은 수증자. 자, 수증자. 그러면 연대 책임은 갑은 이미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넘겨주고 그 넘겨준 걸 인정했으니까 갑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을은 증여를 인정당했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증여세 내야죠. 일단 증여세는 내고 증여세를 먼저 내요. 증여세를 납부를 했어. 납부하놓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10년 안에 물건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고 내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잡으려고 했더니 정부가 잠깐만, 취득가격은 안 돼. 왜요? 증여 인정하고 증여세도 냈잖아요. 증여세도 냈으니까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너 10년 안에 팔았잖아. 10년 안에 팔았으니까 네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값이 취득했을 때 그러면 증여한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액을 취득가격을 해라. 왜요? 증여세 냈잖아요. 증여세 냈는데 왜 그렇게 해요? 10년 안에 팔았잖아. 10년 안에 팔았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증여세를 왜 가져가셨어요? 돌려주세요. 아니요. 증여 인정했으니까 못 돌려줘요. 돌려주라고요. 못 돌려준다고. 돌려주라고. 목소리가 더 커져. 잠깐만요. 그러면 경비로 빼드릴게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협상했던 거예요. 필요경비로 산입해드릴게요. 이렇게 환급은 못 해드리고 왜?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증여를 인정했는데 증여세를 물리긴 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냈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낸 금액만큼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못 받았죠.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그래서 증여세 냈던 것을 경비로 빼드리겠습니다. 다시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기관은 2월이라 했으니까 을이 자기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가요? 갑의 물건을 팔아줬다고 보는가요? 갑의 그럼 갑의 물건이 보유기관도 증여한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문제 풀 때 요령이 생겨요. 문제 어떻게 푸는가 요령을 볼게요. 2월 과세는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는데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문을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읽고 있으면 못 푸는 거예요. 이제 갑이 을에게 을에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인가? 을인데 누구? 자 배우자 배우자라고 딱 나오는 순간 증여 부인이다 인정이다 끝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안 읽어도 돼요. 증여 인정이니까 납세음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틀렸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은 을부터 시작한다 갑부터 시작한다 갑 갑이니까 2017년부터 2023년까지니까 3년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넘었으니까 적용이 된다 그럼 이번 답이네요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은 을이 증여받았을 때 가격이다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이다 갑이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은 3억입니다 또 증여세는 을은 증여를 인정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내고 나서 나중에 세금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갑은 을과 연대책임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끝났네요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이거 이게 뭐 복잡하다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네요 이걸 익히려면 이것부터 익히셔야 돼요 여기에 익혀져야 돼요 여기에 정리가 되셔야만 문제 풀리지 여기 선들려버리면 문제 절대 풀 수 없어요 여기 선들려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제가요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하고 바뀌어져 버리니까 섞여버리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는 이 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의리 병에게 판 걸로 보고 세금은 계산하대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증여 받은 사람의 가격으로 계산해라 증여 한 사람의 가격으로 계산해라 증여 한 사람의 가격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55번 문제 가보죠 2월 과세 2월 과세는 자 배우자니까 증여 인정이다 증여 부인이다 증여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낸다 안 낸다 내고 나서 세금으로 빼준다 경비 처리한다 경비 처리한다 산이 받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2월 과세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은 증여 받은부터 시작한다 증여 한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뭐한 날로부터 증여한 날이 아니라 취득한 날 취득한 날 증여한 배우자가 옛날에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10년 이내 배우자한테 증여받았을 때 가로에 보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사망했을 때는 예외로 봐준다 이혼했을 때는 포함하지만 사망은 예외로 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번 내가 증여를 받고 나서 정부에게 수용을 당해버렸네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사번 맞았네 또 이월과세를 적용했더니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이 더 적어져 버리네 이월과세 적용했더니 세금이 더 적어져 버리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가보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여기서 딱 하나 여기도 지문 너무 길어요 길게 나오는데 딱 하나만 잡아버리면 돼요 특수관계 세법 문제 풀 때 세법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문제를 풀어라 그래요 서로 사기칠 거라고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해요 그러면 무조건 정부는 너희들 사기칠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사기칠려고 하니까 증여를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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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다 세워 중간에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판 것처럼 꾸며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에요 중간에 누구를 세워놓고 특수관계인데 무한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랬던 거야 제가 두 달 전에 뭘 말해준 것 같은데 그렇죠? 바지사장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지사장이라는 건 그 사람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그 사람은 그냥 그냥 바지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바지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특수관계인 그 사람 주머니로 진짜로 돈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 주머니로 실제 돈이 들어간다면 증여를 부인한다 증여를 인정한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지가 아니니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번 시험에서 출제해버린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서 우리 시험보다 한 단계 더 높이 한 단계 더 뛰어서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나오면 증여를 부인한다 그러면 증여를 부인해버리니까 증여 한 사람이 받았다고 봐라 증여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봐라 증여 한 사람 자, 증여 한 사람 증여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여 한 사람이 직접 양도해야만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볼게요 증여 받은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면 증여를 부인해버렸네 증여를 부인해버렸으니까 병에게 팔았던 사람이 을이 팔았다고 봐라 갑이 팔았다고 봐라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팔았다고 보고 세금을 계산해라 그럼 납세음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갑이니까 증여자가 되겠네요 특수관계인이란 말만 나오면 서로 서로 뭐하는 사람 관계라겠는가? 사기치는 그럼 사기치니까 을하고 갑이 함께 사기치려고 하니까 을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는다 그럼 연대책임은 있다 존재하겠습니다 연대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여세는 을이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를 부인해버렸으니까 증여도 아닌 거에 대한 증여세를 냈으니까 정부는 받을 돈을 받았는가 안 받을 돈을 받았는가? 안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죠 그리고 필요경비가 아니라 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득가격은 당연히 누구의 가격으로 가면 되고 갑 갑이니까 증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고 보유기간도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고 갑 갑 그럼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시겠습니다 내용만 조금만 알면 풀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연습해 보죠 2월 과세와 우예양도 부인에 대한 종합정리네요 2월 과세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우예양도는 안 한다 그럼 이제 2월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이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지득할 수 있는 권리 우예양도 부인은 나쁜 짓이니까 모든 자산 어떤 것도 우예양도 부인 규정에는 들어가요 납세의무자는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누구를 납세의문자라고 수증자 우예양도 부인은 증여를 부인해버렸으니까 증여자 또 연대책임은 2월 과세는 연대책임 없다 우예양도는 있다 증여세 2월 과세는 증여세를 내고 냈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 예산 우예양도 부인은 환급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았으니까 환급 취득가액은 2월 과세든 우예양도 부인이든 둘 다 증여자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여기서 증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증여자라는 사람은 증여한 배우자인가요 증여받은 배우자인가요 증여한 한 배우자를 말하는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증여자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보유기간도 증여자 증여자의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도 증여자라겠으니까 여기도 증여자는 증여한 배우자다 증여받은 배우자다 증여한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입니다 똑같네요 증여자의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예요 이게 열과세 오해 양도 이 규정만 익히면 문제가 풀려요 이것만 익히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없네 작년 기출문제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기출문제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네요 이게 문제가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받은 사람이 누군가만 알면 돼요 받은 사람이 배우자다 배우자다 그러면 배우자를 부인해버린다 인정한다 특수관계인 부인한다 끝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되고 딱 주의할 건 다 하나 납세의 의무자는 인정했으니까 증여 받은 사람 부인했으니까 증여 한 사람 취득 가격은 무조건 다 누구부터 증여자 증여자 보유기관도 증여자 그러면 취득 가격 보유기관은 다 똑같죠 그러면 납세의 의무자만 기억하시고 증여세만 기억하면 돼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내가 자꾸 따지니까 뭐라고 해준다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그런데 증여를 부인해버리면 증여도 아닌데 받아갔으니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끝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어렵다고 처음부터 느끼면 이게 많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2월 과세 우회양도 부인은 교수들이 출제하면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만 나오면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낸 건데 그러고 푸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납세지로 가보죠 납세 절차에서 납세지 그러면 어? 납세지요? 납세지도 이것도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어? 이게 문제가 뒤에가 있네요 뒤에가 뭔가 지금 있는데 이게 뒤로 사라져버렸네요 여기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이거 안 풀면 나중에 어? 이거 문제가 왜 이러지? 이럴 거예요 특수관계인 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막 써놨는데 여기는 특수관계 써놓고 누가 누군지를 안 써놨네 그런데 상대방 갑이 을이 갑에 누구라고 하겠는가? 배우자 배우자 하면 증여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죠 인정하니까 취득 가격은 증여 한 사람의 가격이다 증여 받은 사람의 가격이다 증여 증여 한 사람은 누군가 보죠 갑이 을에게 증여했으니까 누구라고 하느냐 갑 갑 갑이 취득했어 오 맞았네 자 두 번째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 있었지만 오 혼인관계가 소멸돼 버렸네 혼인관계가 소멸됐으면 이거는 이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한다 적용하니까 취득 가격은 또 누구의 가격으로 한다 갑 자 이번은 이재기감이네요 왜? 사망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혼인관계가 소멸해서 이혼이라면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말을 써줘야 돼요 사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꼭 써줘야지 이걸 써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답 처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사망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 출제할 때는 사망이 없어서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은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요즘은 3번 이제 또 배우 잘하겠네요 배우 잘하겠는데 보니까 보유기간이네 보유기간은 배우자든 배우자가 아니든 무조건 누구부터 계산한다 증여 증여 한 증여한 그럼 증여한 누군가요? 갑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오 맞았네 그런데 여기는 배우자나 직계점수 이외네요 배우자나 직계점수 이외니까 증여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해버린다 증여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한다 을 을이 증여한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의 세금하고 한 사람의 세금을 비교해봐가지고 그보다 그러면 을이 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보다 크다 그러면 크다 겠으니까 증여받아가지고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팔 때 세금이 증여한 사람보다 크니까 증여를 부인하겠다 그대로 물려버리겠다 그대로 물려버리겠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갑이 병에게 팔았다고 보겠다 그렇게 판 건 아니라고 보겠다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겠다 많이 나오게 하겠다 많이 나오게 하겠다 또 배우자면 배우자면 2월 과세를 적용을 했으니까 이 경우는 연대 책임은 없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어려운 것처럼 꾸며놓고는 답은 쉽게 내놔버렸네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57번 보는 순간 뭔 느낌이든가 보세요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철제위원 진짜 X네 뭐야 이거? 이거 읽다가 시간 다 가요 왜? 그런데 왜 읽은가 모르겠어요 특수관계인이라고 써줬잖아요 특수관계인 그러면 증여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끝 끝 그 다음에 누가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만 이건 확인하면 돼요 갑이 을에게 증여했네 그럼 특수관계인이니까 증여를 부인했네 그럼 읽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지금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증여세는 증여세는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세는 내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틀렸네 자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틀린 거 답 1번이네 끝 자 5초 걸렸네 작년에 저희가 기출문제 보고 저거 푸는데 2초밖에 안 걸렸어요 특수관계인이네 그런데 지금 필요경비를 왜 해 틀렸네 끝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일부러 길게 써드리는 거예요 길게 써드리는 거예요 막 읽으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문을 막 써놓은 거예요 취득가격은 누구의 가격 값 연대책이 있다 증여 부인했으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납세의무자는 값 보유기관은 값부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효능만 시키는 거예요 겁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겁만 주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겁먹을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월과세나 우예양도 부인은 겁을 먹으시면 못 풀어요 겁만 안 내시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59번 갑의 사촌형 사촌형이니까 사촌형이며 특수관계인이다 직계존비속이다 그러면 증여인정이다 부인이다 자 끝 해결했죠 그러면 증여 부인니까 갑이 을에게 증여한 후 을이 이를 그 증여받고 11년 11년이 지나서 11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 넘어버렸는가 10년 넘었으니까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갑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니다 아니다 틀렸네 1번 답이네 별 내용이 아닌데 일단 겁만 안 내 흐름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겁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어버리면 정부는 타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사업용의 토지일지라도 3년 이상이고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는 있다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초이니까 나하고는 특수관계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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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요 시가 8억짜리를 7억 5천에 양도했으니까 저가로 양도했다 고가로 양도했다 저가 저가로 양도해서 요 차액이 지금 차액이 5천 발생이 됐네요 자 5천이 발생이 됐으면 금액으로 3억이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면 시가 시가의 몇 프로가 넘었는가를 또 본다 5프로 자 5프로 프로팔 4십 4천 4천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넘었을 때는 시가를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한다 거래가 7억 5천을 부인해버리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계산한다 8억으로 계산한다 오 맞았네 또 믿음기 상태로 팔면 세일은 몇 프로? 70% 어려운 문제지만 일본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으니까 따질 것도 없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납세지 문제에서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딱 이 틀만 잡았어요 언제나 납세지는 시험에서 두 줄 세 줄 나오니까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야 되고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주소지 자 뭐예요? 우리나라의 거주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있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잡으면 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럼 작년 시험은 거주자를 시험에 냈으니까 올해는 비거주자를 낼 차례 이런 식으로 얼른 생각을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예정신고로 가보죠 예정신고는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1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한 달 단위로 계산한 걸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1개월 치를 묶어서 계산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는 꼭 해야 되는가요? 내가 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가요? 꼭 하셔야 된다네요 꼭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서 뭘 냈냐면 예정신고를 하고 돈까지 다 냈어요 예정신고도 하고 돈도 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나 신고도 하고 돈도 냈으니까 나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정부가 뭔 소리 하세요? 그래요 할 일 해놓고 뭘 깎아달라고 그러세요? 할 일 해놓고 하여이 할 걸 해야 될 걸 해놓고 무슨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가요? 그럼 세액공제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할 일 했을 때는 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할 일을 공부할 걸 하고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이 그래요 나 시험에 학계가 뭐 해줄래요 막 그래요 네 할 일 네가 있지 내가 왜 도와주냐고 왜 뭘 사주냐고 그래서 아니 누구는 시험에 학계가 뭐 사준다던데 중개사 학계가 자동차 한 대 사준다는데 사줘야 되는 거 안 사줘야 된가요? 안 사줘야죠 뭘 사줘요 사주기는 안 사줘야죠 그런데 뭘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학원에 와서 저희 시아버님이요 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가에다가 그 상가를 명의 이전해 주기로 했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기 싫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상가가 얼마짜리인가 먼저 뛰어보고 하세요 그랬어요 등기부터 뛰어보고 시세부터 알아보고 하세요 그랬어요 시세부터 그런데 조건을 진짜로 조건을 거세요 그거 합격증 갖다 놓으면 그날 해주기로 딱 약속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라도 기를 쓰고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바래야 된가요 안 바래야 된가요? 바래야 된가요? 안 바래야 돼요 없어요 바라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은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가 하여이 한다라고 하면 언제나 세법에서는 안 돼요 하여이 한다고 했을 때는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을 했을 때는 빼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했을 때는 빼주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절대 빼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정신고는 하여이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건 없습니다 또 세금 낼 게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 안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과세 대상인데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비과세 대상이었을 때는 세금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비과세 대상이면 할 필요 없어요 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이 안 나오면 그때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세금이 과세 대상인데도 세금 나올 게 없어도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비과세 대상이었을 때는 아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정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예정신고라는 것은 몇 개월치를 묶어서 해라 그랬는가? 1개월 한 달 저 한 달 저 달 한 달치를 묶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오늘 7월 1일이다 오늘 7월 1일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진짜 7월 1일이에요? 오늘이? 벌써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며칠 안 남았어요 시험도 10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118일인가 119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요 오늘 토요일인가 하루 빼고 118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꼭 강조를 매번 할 거예요 공부 안 하면 7월 1일 날 양도했다 그럼 7월 1일 날 오늘 걸 오늘로 계산해라 이번 달 걸 계산해라 자 이렇게 해요 7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7월 1일 날 양도해도 7월 말까지 또 혹시 이번 달에 양도한 게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이번 달치를 묶어서 플러스 몇 개월? 4개월 그래서 이번 달치를 묶어서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7월 1일 날 거래했더라도 언제까지만 신고하면 되더라는 얘긴가? 9월 30일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중에 상담이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올해 시험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나올 예정이지 여기라고 확정은 아니에요 예정이다 이런 거예요 예정이다 예측하는 거지 예측하는 거지 이것도 시험 문제 보고 대답한 거 아니냐 말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돈은 먼저 받고 허가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세금 신고는 돈 받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니까 2월달이 아니라 몇 월달이란 얘기인가? 5월달 허가 떨어진다 5월달 그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허가 떨어지면 넘겨줘라 돈 받았으니까 넘겨줘라 돈 받았으니까 넘겨줘라 이제 풀어내시네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는 양도인데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이번 달치를 2개월 안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담부증여는 예외적으로 3개월 안에 예정신고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작년은 여기 그럼 올해는 허가 그런데 공교롭게 세무사 시험에서 여기를 시험에 출제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측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양가라 3번 양가라 3번은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예정신고를 안 해버리면 벌 받아야 된가 벌 안 받아야 된가 벌 받아야죠 그럼 벌이 가산세예요 가산세를 물리게 했습니다 예정신고를 분리행했을 때는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때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으면 확정신고 때 또다시 가산세를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다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한 번 물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물리는 거예요 예정신고를 하지 안 해버렸네 제가 예정신고를 않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분하고 정산을 한껏 번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이행했을 때는 예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온다 왜 나온다?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할 일 안 했으니까 확정신고 때 정산해도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유사 지문이 출제돼요 그 주변에 있는 지문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확정신고 올해는 예정신고 가산세 예정신고 가산세 이쪽을 주의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확정신고로 가보죠 확정신고는 1년 단위로 하는 걸 말해요 1년 1년 치를 묶어서 확실하게 신고한다 그러면 1년 치를 다 묶어가지고 올해 치를 묶어서 올해 신고해라 내년에 신고해라 내년에 내년 몇 월달에?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신고할 때 세금 나올 게 없으면 신고하지 말아라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세금 낼 게 없어도 과세 대상이었을 때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은 여기를 우리 시험에 출제했어요 5월달 그럼 올해는 어디를 하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여기를 출제할 사항이에요 올해는 거기가 출제 대상인데 공교롭게도 또 세무사 시험에서 거기를 정답으로 내놨네요 우리 시험하고 거의 맞물리네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중계사 시험 문제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우리 시험을 보면서 다른 시험도 문제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세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예정 신고요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 신고는 이행해야 됩니다 그게 올해 세무사 시험의 정답으로 유도됐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정 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어떤 거 보죠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예정 신고 금액과 확정 신고 금액이 둘이 똑같으면 똑같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말은 작년에 우리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세금은 확정 신고를 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그 지문을 뻔따가지고 세무사 시험에서 냈던 거예요 그거를 무슨 소리냐면 예정 신고를 해도 세금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확정 됐으니까 확정 신고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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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의 지문을 약간 변형해서 세무사 시험에다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던 거예요 똑같이요 그럼 다시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확정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정 신고가 1년치가 정확하게 정산이 됐다 안 됐다 그렇죠 안 됐을 때는 해야 되지만 정산이 됐을 때는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죠 1에 양도하고 2에 양도하고 1년에 두 번 양도했네 1년에 이렇게 두 번 양도를 했는데 두 개를 서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해버렸네요 두 개를 합치지 않고 예정 신고를 따로따로 했을 때는 1년치가 정확히 정산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죠 합산 안 됐잖아요 정산이 안 됐으니까 세금 계산이 제대로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확정 신고를 안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1년에 제가 양도를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양도할 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두 번째 양도할 때 토지를 양도했어요 토지와 건물은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다 같은 종류니까 각각 250만을 공제해라 묶어서 200만을 공제해라 묶어서인데 각각 250만을 공제했으니까 공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확정 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봐요 잘못된 건 해야 되지만 잘못된 게 아니었을 때는 다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2주로 시험에 세무사 시험에서는 출제했어요 이거 두 개 정도만 보면 돼요 세 번째는 안 봐도 돼요 동그라미 3번은 한 2년 3년 전인가 여기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정 신고했어 예정 신고하면서 세금을 천만 원 냈어 예정 신고하고 천만 원 냈는데 확정 신고할 때 정산을 해보니까 다시 계산해보니까 세금이 3천만 원이네 왜? 내가 천만 원 세금을 내놨는데 확정 신고를 해보니까 세금이 3천이나 되네 잘못 내가 계산했네 그럼요 예정 신고 때 냈던 천만 원 그대로 놔두고 3천만 원 이번에 세금 내야 된가에 천만 원 빼고 2천만 내면 되겠는가? 빼고 이미 냈으니까 낸 거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예요 확정 신고 납부를 할 때 예정 신고로 냈던 금액이나 수시부가 세금이 있으며 그대로 놔두고 다시 낸다 공제하고 낸다 공제하고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낸 거예요 확정 신고로 납부할 세금에서 수시부가 세금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공제하고 납부한다 공제하고 이런 걸 문제 답이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잖아요 이미 앞에서 낸 게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건데 왜 더 내려가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 번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부담부 증여네 부담부 증여라고 딱 뜨면 부담부 증여가 뜨면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3개월 3개월 해결했네요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 이 질문이에요 바로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 수시부가 세금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을 납부한다 공제 안 하고 낸다 공제하고 낸다 공제하고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풀리겠죠 이거 이게 답이라고 낸 거예요 그다음에 예정 신고 납부한 세금 2천만 원 초과한다 그럼 예정 신고 때 우리는 계속 배웠죠 예정 신고 때는 분할납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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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든 확정이든 분할납부는 다 된다 또 이제 이 질문이에요 1년에 두 번 이상을 양도했는데 이미 신고 여기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도 합산하여 신고를 안 했네 예정 신고 때 합산 처리가 안 됐으니까 확정 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선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65번이요 4월 15일에 양도했네 그러면 4월 15일에 양도했으니까 그날로부터 계산해라 4월 달치를 계산해라 4월 달치를 계산해라 그럼 여기서 더하기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예정 신고한다? 6월 30일까지 됐죠? 1번 틀렸네요 6월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두 번째 양도 차익이 없다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해야죠 또 예정 신고와 관련된 올해 나올 수 있는 치면 여기예요 예정 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미 예정 신고 때 가산세 물렸다 안 물렸다? 물렸죠? 물렸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할 때 또다시 가산세를 물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엄마가 때렸으면 아빠가 또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때리려면 엄마가 얼른 때려버리잖아요 내가 때렸어 그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정 신고 때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으면 확정 신고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물릴 수 없다 절대로 이중채벌 안 된다 벌도 이중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건 또 뭐지? 버튼이 세금 계산할 때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구하냐 그런 거예요? 계산식 양도 차익에서 무엇과 무엇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가지고 여기에 뭘 곱하고 세율을 곱했더니 뭐가 계산되고? 산출세 맞았네 계산식을 풀어놨네요 그다음에 확정 신고는 다음 년 또 몇 월달? 5월 달 그런데 6월 달을 해야 하네요 이 정도도 풀 수 있겠네요 이제 가산세 가산세를 한번 가보죠 가산세라는 것은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가산세는 똑같아요 예정 확정 둘이 다 똑같아요 네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10% 부정하면 40% 무신고 20% 부정하면 40%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가산세 여기가 출제됐네요 무신고가? 그럼 올해는 무신고는 안 나오겠죠 이제 자 이것도 작년에 출제됐어요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제일 밑에 139페이지에 가장 하단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여기도 최근에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했어요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치득가격을 치득가격으로 해줬네 그 말은 5년 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비, 영수증, 내역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없다 없어가지고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치득하기를 인정했으니까 증빙이 없으니까 그만큼 벌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그럼 벌을 받는데 인정해줬던 것에 인정을 받았던 것에 5%에 상당하는 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5년 전에 건물을 신축한 걸 지금 팔면서 이제 감정가액이나 환산치득가격으로 치득가격을 인정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벌을 받을 때도 인정받았던 그 금액의 몇 프로를 가산세로 물려라 5%를 가산세로 물려라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분할납부에서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정이나 확정 모두 다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예정 때도 가능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분할납부는 예정이든 확정이든 모두 됩니다 그런가요? 확정 때만 됩니다 그런가요? 모두 됩니다 모두 예정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이 얼마만 넘으면 모두 된다 천만 원만 초과되면 그러면 천만 원이 초과되니까 중간의 기점은 얼마라고 중간점을 다시 잡아야 되고 2천 2천 2천이 넘지 않았을 때는 천만 원 초과액을 2천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는데 이제 세금마다 종류부터 하죠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초가 2개월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 초과 2개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물납으로 한번 가보죠 물납은 작년 시험은 여기를 냈어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된다 그 전년 때는 여기를 냈어요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안 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네요 자 올해 여기네요 자 올해 다시 여기네요 재산세 재산세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다 전만 원 초과 어디에 있나? 관할 내의 부동산만 가능하다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제하고 만약에 불허가 통제를 받으면 다시 며칠 안에 10일 안에 재신청을 하고 그 물납 부동산의 가격은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6월 1일의 가격으로 평가하시겠습니다 자 됐네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여기네요 허가구역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겨 양도일이라고 해야 된가 허가일이라고 해야 된가 허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겨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탈락 자 2번 2번은 물납이 나왔네요 물납은 어떤 경우도 할 수 없다 2번도 탈락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납부 몇 개월 동안 가능하다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3개월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탈락 또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탈락 너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이 3,600이다 3,600이니까 2,000이 넘었네 넘었으면 몇 프로까지? 50% 그럼 얼마? 1,800? 오 가능하네 5번이 답이네 67번 문제로 이제 가봐요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7월 31일까지 신고해요 그랬어요 왜?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위아봤더니 5월 15일 날 팔아먹었네 5월 15일 날 팔아먹었으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기다가 곱하기 2개월 2개월 하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1번이 이게 이재기감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재기감이 될 수 있겠는가요? 왜? 이유가 뭐다? 부담부 증여하면 1개월이 넘어가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써줘야 돼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는 말을 써놨는 거 안 써놨는가요?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복수정답이 엄청나게 나와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2개월이고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이니까? 3개월이니까 잘못하면 이게 오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신고 하더라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틀렸죠?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네요 가산세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산세가 계속 예정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를 자꾸 물어볼 거예요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분할납부 신청은 여기서 7월 말까지니까 여기서 몇 개월 이내에 분할하면 되고 2개월, 1회니까 9월 말까지 그럼 금액이 1,500이니까 2,000 안 넘었으니까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니까 얼마? 500, 500만 원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68번 문제로 가요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3월 21일이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묶어서 일반적으로 2개월 2개월 그러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런데 이게 부담부 증여라면 가능하겠죠? 그럼 이것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에 반드시 부담부 증여는 아닙니다 하고 써줘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다 그러니까 세법은 문제 나올 때마다 지문이 짧아지는가요? 길어지는가요? 이유를 알겠죠? 왜 길어지는지 그러니까 길어진다고 문제가 길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풀면 돼요 이제 세법 문제가 기는 게 왜 긴지 이유를 알려드렸으니까 1,600만 원이면 확정신고 때 1,600이면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얼마를? 600을 맞았네 예정신고 때 2,000만 원이면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틀렸네? 틀렸네 이거 양도 차선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또 틀렸네 예정신고하지 않는 거주자가 예정신고 안 했던 사람이 과세 표정이 없어도 확정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세금 낼 게 없어도 해야 되겠죠 그럼 2번이 답이었네요 69번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분기가 아니라 여기는 달, 달, 달 한 달이니까 분기 단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신고하니까 1번 달치를 묶어서 2개월 만에 신고하면 돼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하고요 이거 났네요 5년 이내 건물을 양도하면서 환산 취득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받았던 금액이 환산 취득 가격이니까 인정받았던 그 환산 취득 가격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돼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환산 취득 가격에 인정을 받았던 환산 취득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으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정 신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말 계속 나오네요 예정 신고 때는 할 수 있어요 또 낫네요 1년에 2번 이상을 양도했는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를 안 해버렸네 합산 신고 안 했으니까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5번은 맞았습니다 이제 70번이 작년 기출 문제네요 이게 작년 시험이에요 건물을 신축하고 3년 이내 양도했다 했네요 3년이 아니라 5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을 취득 가격을 했으니까 인정을 감정가액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인정받았던 그 감정가액의 몇 프로?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으셔야 됩니다 1번은 탈락 2번 수용 수용됐더라도 물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납은 절대 안 돼요 양도소득세 물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정 신고도 하고 돈도 냈으니까 나 5%만 빼주세요 그러니까 빼준다 안 빼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정 신고할 세액이 1500이다 1500이니까 2000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50%다 천만 원 초과다 천만 원 초과 틀렸네 또 5번은 과세 표준 신고를 안 했네 무신고 무신고면 가산세 몇 프로? 20% 가산세에서 문제 확정 신고 때 나왔잖아요 가산세 문제를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가산세 내면 이제는 예정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제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으로 가보죠 여기에서도 몇 줄 대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내가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정부는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걷어갈 수 없다? 걷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정부가 세금을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나에게 보내고 나서 며칠 안에 돈 내놔라 그런가요? 30일 안에 돈 내놔라 그래요 나에게 알리고 나서 30일 안에 돈 주라 그러면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친구에게나 누구에게 돈 빌려줬을 때 돈 받을 때를 생각해 봐요 친구야 너 언제까지 돈 줄래? 너 언제까지 돈 주라 그런가요? 이달까지는 돈 꼭 줄 수 있지? 계속 이달까지는? 완전한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돈 달라고 할 때 며칠의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가 30일 30일 그래서 정부도 나에게 고지서 보내놓고 며칠 안에 돈 내놔라 30일 안에 돈 내놔라 계속 30일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71번 같은 경우에 옳은 걸 찾으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세무서에서 결정한 세액을 초과해버렸네? 그럼 내가 세금을 더 조금 냈는가? 많이 내버렸는가? 많이 내버렸죠 많이 내서 나 많이 낸 거 돌려줘 그러면 정부가 네 돌려드릴게요 그런가요? 못 줘 그런가요? 돌려드릴게요 그래요 못 줘 안 해요? 돌려줘요? 다?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아요 너 낼 돈 있잖아 너 네가 나한테 세금 낼 게 있잖아 네가 세금 낼 게 있는데 그것하고 나고 너 내가 둘 것하고 네가 낼 거다 뭐 하자? 퉁 치자 퉁 퉁 칠 수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퉁 치고 준 거예요 먼저 준 거 아니에요? 절대 먼저 안 줘요? 너 낼 거하고 내 거 내가 줄 거다 퉁 치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자 그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받을 게 있으면 나에게 알리고 나서 며칠 안에 세금을 받아간다 2번 맞았네 3번 3번은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예정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죠 예정신고 없이 그럴 수 있는 거 틀렸어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예정신고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납세무의 확정은 이 지문을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활용을 했어요 납세무의 확정은 그러면 양도소득세 확정은 내가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은 되는가 안 되는가요? 돼요? 확정신고도 돼요? 그러면 내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요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세액을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된다 내가 신고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정부에서 결정세율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정한 것보다 내가 돈을 많이 내버렸어요 내가 돈을 많이 냈으면 정부는 알았어요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이 받았네요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하는데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2개월이에요 원래는 2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안에 돌려주게 돼 있는데 여기는 90일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나온 내용이지 우리는 시험범위도 아니에요 시험범위도 아닌데 막 이렇게 내놓고 그래요 이런 거 이제 국외자산으로 가보죠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국외자산은 거의 아마 올해는 국외자산이 단독문제로 한번 나올 확률이 있어요 국외자산이 국외자산을 나오면 진짜 쉬워요 다섯 줄 나오는데 그냥 너무 단답형 문제로 나오니까 이거 그냥 풀 수 있어요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누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 내는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납세금자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거주자만 비거주자는 안 내요 거주자만 세금을 내는데 여기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몇 년 주소 두고 있는 거주자다 5년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5년 이상 주소나 고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야 할 납세물을 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칠판만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따로 지문 안 봐도 돼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외국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년을 살고 있네 10년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외국 땅 팔아도 우리나라에 애정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답 1번이네 5년 넘게 살았잖아요 됐어요 비거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땅 팔면 우리나라에 신고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왜 해요 그거를 대한민국이라는 날 알지도 못하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 땅 팔았다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하는 사람은 어딨냐 이거예요 없어요 이따 했잖아요 말도 안 들어 해놨잖아요 또 납세지 물어봤네요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됐죠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럼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은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틀렸네요 비거주자 국외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주택 그럼 외국에 있는 땅이나 외국의 건물을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고 다 있네요 문제 나오면 국외 자산하고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것보다 더 쉬워요 국외 자산 것은요 과세 대상문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은 반드시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했지만 외국은 등기란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미등기 한다고 해서 불리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외국 것은 미등기 해도 불리익을 줄 수가 없어요 등기란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양도가액과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무슨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해라 그랬는가? 실거래가 여기도 똑같네요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계산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라? 추계방법 추계방법을 써라 그런데 외국 것은 추계방법을 못 써요 외국 건 안 돼요 외국 것은 너 네 영수증 없으면 옆집 영수증 갖다 붙여라 이거 안 돼요 외국 것은 그래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실거래가를 1번이라고 하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갑니다 이제 필요 경비네요 경비는 우리나라에서도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든가 증빙 그러면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서도 내가 경비 들어갔으면 증빙 있으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증빙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치득 가격을 기준 시가로 할 때만 이게 적용이 돼요 치득 가액을 기준 시가를 적용하면 치득 가격을 기준 시가 정부 고시가로 하면 필요 경비도 정부에서 정한 경비로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은 내가 실제 들어간 비용이란 이야기인가 정부에서 정해준 비용이란 이야기인가 정해준 거 그러면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치득 당시에 기준 시가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퍼센트를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기준 시가에다가 퍼센트네 그럼 외국의 땅이나 외국의 땅이나 외국의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를 우리 정부가 정한다 못 정한다 정할 수가 없죠 우리 정부가 외국 땅의 값어치가 얼마고 외국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정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의 건물이나 외국의 땅은 기준 시가가 있다 없다 없다 기준 시가가 없으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외국 것을 팔았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국내 물건을 팔았을 때만 가능하고 국외 물건을 팔았을 때는 계산 공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편 넘겨보네요 원화 환산이네요 양도 차익의 원화 환산 여기서 원화 환산이라는 이야기는 외국 돈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까요? 환산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면 돼요 양도는 외국에서 물건 팔고 내가 돈 받았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받은 날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돼요 필요 경비는 경비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돈 준 날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돼요 조심할 것은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그때그때 환율을 적용해라 양도 차익을 통으로 환율을 적용해라 통으로 적용해라 각각 적용해라 돈을 받은 날하고 돈을 준 날이 같다 다르다 산 날하고 판 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환율이 같겠다 다르겠다 다르니까 각각 적용해라 한 번에 적용해라 각각 이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못 푸는 게 뭘 못 푸느냐 하면 양도 차익을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요 막 그랬뻐래요 양도 차익을 환산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돼요 돈 받은 날하고 돈을 준 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각각의 환율을 적용해야지 양도 차익을 직접 환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왼쪽에 날개를 보시면 환차익이 나오네요 환차익 환차익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팔면서 환율 차이로 인하여 이득이 발생하였어요 환율 환율 차이로 인하여 이득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거는 부동산 소득이라고 봐야 된가요? 부동산 소득은 아니라고 봐야 된가요? 아니죠 그러면 양도 소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우리나라 것만 가능하다 외국 것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것만 기본공제는 외국 것도 공제해준다 안해준다? 해준다 따로 해주죠 자 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우리나라 것 공제되고 외국 건 안 돼요 기본공제는 우리나라 것 250 따로 되고 외국 것도 250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둘 다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디 것밖에 안 된다? 국내 우리나라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세율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6에서 45%를 적용할 때 보유기관 묻지 말고 보유기관 불문하고 외국 것은 6에서 45% 등기 여부도 따지지 말고 등기도 불문하고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 때는 보유기관도 묻지 말고 등기도 묻지 말고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외국 납부세 외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면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 안 내야 된가? 또 내야 된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년 이상을 살았다 대한민국에 5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물건을 팔았으면 우리나라에다 세금 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 팔면 그 나라에다 세금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아니, 나 외국에 세금 냈는데 왜 대한민국에 또 내냐고 지구상에서 내가 두 번 내냐고 아니, 나는 한 번만 내야 되는데 왜 두 번 내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외국에서 낸 거 빼드릴게요 외국에서 냈던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데 세금으로 빼줄 때도 있고 필요 경비로 뺄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본인이 유리할 대로 선택해서 공제받으세요 그럼 세금으로만 빼주라는 이야기가 경비로만 빼주라는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 뺀다는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유리할 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73번 문제 국외 자산 문제가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 필요 경비를 환산하네 필요 경비는 돈을 받았는가요? 돈을 지불했는가요? 지불했죠? 그럼 지출한 날 현재 지출한 날 현재 환산 오, 맞았네? 1번 답이네? 뭐 이런 걸 답이랑 막 낸 거예요 이게 국외 자산 문제 나오면 너무 단순해요 국외 자산은 자, 두 번째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 몇 년 주소를 둔 사람만 세금 낸다 5년 끝 믿음기 믿음기일지라도 외국 것은 70%다 70% 아니다 6에서 45%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외국 것 팔면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것은 실직 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한다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1번 없으면 현황을 반영한 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있더라도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이게 있으면 1번을 적용한 게 맞아요 74번 1번 지문은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외국에 있는 주택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이걸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집은 집으로 봐라 상가로 봐라 상가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 나는 1세대 1주택자다 1세대 2주택자다 1세대? 1주택 외국 것은 상가니까 1세대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답 1번이네 이거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우리나라에 몇 년 주소도 쓰면 세금 내야 된다 5년 똑같네 또 납세지는 납세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를 납세주로 한다? 주소지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을 내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빼주는데 경비로는 산입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경비로 빼든지 세금으로 빼든지 본인이 뭐 하면 되니까 선택하면 돼요? 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4번에서 실수하시면 이건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또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도 기본공제 250원 받을 수? 있다 175번? 또 똑같은 문제네요 국외 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외국 것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1번 답이네 이상하네 국외 자산 나오면 거의 대부분 1번이 답이네 1번이 막 답으로 내놨네 또 환차익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번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장기보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 것은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았던 사람만 5년 어? 근데 5년 빠졌네 그런데 문제들 지문을 가서 잘 봤더니 문제 지문 속에 5년 이상 살았다고 주소가 여기 써졌네 어디선가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 17번 틀린 걸 또 찾아버려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외국 것은 양도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두 번째 장기보의 특별공제는 공제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실거래가가 확인되더라도 확인됐으니까 외국 정부가 평가한 것으로 간다 실거래가로 간다 실거래가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기본공제 났네요 기본공제를 외국 것도 받을 수 있다 5번 다시 났네 외국에서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 계산할 때 세금으로 빼줄 수도 있고 경비로 뺄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지방소득세 문제가 있네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 이제 요령 혹시라도 지방소득세 문제가 출제되면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는가? 그냥 소득세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무슨 세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되겠는가?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돼요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하나로 묶어서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또 재산세 배울 때 우리 세금 낼 때 그 세금이 2천원이면 징수 안 한다 2천원이면 징수한다 2천원이면 징수? 왜? 2천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해도 해도 문제를 이렇게 내놨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랬는가?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공제세금이 산출세액을 초과해버렸네 공제되는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뭐 한 걸로 본다? 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공제를 나중에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퉁쳐버린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치겠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똑같아요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다음에 보육기간에 8개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똑같은 세율이죠 1년도 안 되면 몇 프로? 70% 그러면 70% 그런데 여기는 지방소득세니까 국세보다 10% 밑으로 내려가니까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0분의 70 앞에는 보지 말고 여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방소득세란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으면 무슨 세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푼다 소득세하고 같다고 이렇게 푸시면 다 풀려요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온가 보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미생이네요 자 우리 과장님께서 장그레 직원에게 이제 마지막 장그레에게 했던 멘트가 있어요 자 오늘이 시험이 마지막 날 오늘이 기출 마지막 이론 과정이니까 마지막 멘트를 따온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과장님께서 장그레에게 오늘 하루도 켄디인화 수고하셨습니다 기출문제 푼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버티고 예상문제도 버티고 실전 모의고사도 버티고 계속 계속 살아남아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멘트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끝났다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그래도 또 참고 참고 견뎌가지고 절대 학원을 떠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7월달 8월달에 나 혼자 공부한다고 떠났다가 영혼이 못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학원에서 하잔대로만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예요 두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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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